피자 같은 종교관에 공속되어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코드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자극적이고 말초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현대시대의 초자연적인 사건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은 오늘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면 결국 종국적으로 남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아이언맨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적 마케팅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자기 우상화의 사회 흐름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일정량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의도한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 안녕하십니까. 책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난 예수밖에 없다. 라는 종교 마케팅과 결국은 본인 우상화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한국인들, 한국 크리스천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루를 몰려다니는 병이랑 우상화의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크리스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외피만 다를 뿐 인간 본연의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종교성이 정말 건강하게 예수로만 가득 찬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내 자아의 욕구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종교적인 단어를 쓰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 역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종교 행위적인 만족감과 그 쾌락을 쫓는 것.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건 사이비로 빠지건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무너진 경도된 삶을 살건 이게 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군중들을 비판하는 어떤 영상이라기보다는 이 군중들에게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유형의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 선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PD가 보여주는 컨텐츠만 보고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PD의 기획 의도와 그 PD의 의중을 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르르 병과 우상화 병은 화면에 나오는 결과론적인 장면만 보고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쉽게 일반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어떤 성급함이 아닐까 간절함이 잘못된 자석에 붙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담백하게 연출해 가심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하고 있어라고 소위 말해서 마케팅 하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내 모습을 촬영해서 연출해 보이는 건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는 내가 물론 항상 그런 의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카메라가 켜졌다는 의식이 있다고 하면 인지가 있다고 하면 사람의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 인위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나 카메라 찍고 있는 것도 까먹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의식을 하면 반드시 인위적이고 가식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켜져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실제적 어떤 인격이 그대로 그 카메라에 담긴다? 그리고 내가 그걸 담긴 것처럼 보여주려고 한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제가 최근에 사이비 교주 영상이 너무 이슈화돼서 그거를 몇 편을 찾아서 봤어요. 그것도 보고 또 시끌벅적한 이런 소란도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종교 유튜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대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기독교 유튜버라는 이 카테고리에 국한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진절머리 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찍는 영상을 통해서 또 도움받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찍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하간 지금은 약간 좀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옛 구습에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한국은 또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까 그런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연애교롬 멘토링 뭐 이런 거 할 때 밥 같은 사랑이 있다 밥 같은 연애가 있다 피자 같은 연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같은 신앙관이 있고 피자 같은 신앙관이 있어요. 그래서 밥 같은 신앙에서 말하는 기적과 피자 같은 신앙에서 말하는 기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적과 기적을 보더라도 자기가 뭐가 기적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과 어떤 기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자 같은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진짜거나 이것들이 더 크다고 더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셨을 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초자연적인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땅이 갈라지고 초자연적인 자연현상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십자가 사건에 중심이 된 사람들과 연루된 사람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그 표면적인 엄청난 자연 이상 현상을 겪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성령 충만으로서 완전히 새 역사를 써 나갈 때 보면 그렇게 이제 지진과 또 낮인데도 컴컴해지고 야 이거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했던 사람도 있겠으나 똑같이 그런 현상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네 예수님 부활했다 말하지마 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천명이 눈물로 회개할 때는 뭡니까 베드로가 소리내서 또 지진이 나고 이게 아니고 물론 병자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런데 베드로가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말씀. 그럼 뭐가 기적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유다처럼 나쁜 어떤 의미에서 유다보다 나쁜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움에 떨었던 그 인간적인 모습밖에 안 모였던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대외적으로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180도 전 인격적인 성화 자체가 더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이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7일 뒤에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여 기적 때 그 당시에 여러분 남자 성인 남자 수만 5천명이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도시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대도심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한 5천명인 거면 너무 큰 숫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떡과 물고기를 떼서 먹었던 그 물고기를 씹었던 체득적 지식 그 기적을 체득적 경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몇 달 뒤에 몇 주 뒤에 며칠 뒤에 예수님께 침뱉고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표면적인 표적과 기사와 기적은 인간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제1 근본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바꾸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에 미쳐있어.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죠. 영상 끝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아무런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 없는데 후원 계좌는 열어둘 겁니다. 이거는 나는 괜찮은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 끝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떤 의미냐? 제가 믿음 좋아 보이는 코스프레를 극도로 조심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느낌과 감동대로 가면 반드시 넘어지는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몰라서 저렇게 절제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판받을 목사님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례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이러저러한 여러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애써주시고 어떻게든 성화됨에 같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뭐랄까 기능적 역할과 그 영적인 색깔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기가 좀 퍼졌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 피자 같은 종교관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코드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자극적이고 말초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현대시대의 초자연적인 사건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은 오늘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면 결국 종국적으로 남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아이언맨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적 마케팅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자기 우상화의 사회 흐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일정량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의도한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과 본인이 하고 있는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좀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예를 들면 그 크리에이터 따라간다. 그 크리에이터와 비슷한 사람들이 구독자가 되는 거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결혼에 대해서도 끼리끼리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인 제공을 본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붙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누구누구누구 이것만이 남고 그게 더 강화되고 또 그게 또 우상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전체주의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좀 글로 써야 돼요. 이거는 제가 좀 단단하게 논리를 잡아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나 아니면 논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다 고려하면서 뭐 A4용지 10장 정도 이런 소챕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얘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영상으로라도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지식주의자야 너는 이성주의자야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생각보다 은사나 어떤 뭐랄까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보는 타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두려웁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치기준 내 지적수준 내 분별력 이것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성을 주셨잖아요. 인격적 자유의지와 인격적 이성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땅의 이성이 아니라 거듭난 이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왜 하나님의 엄청난 체험이 없겠습니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럴수록 더 책을 읽고 신학책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종국적으로 말씀으로 더 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하는 강한 뭐랄까 종교적인 열망이라고 할까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칫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뜻이라고 할까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술을 하고 있고 지금 컨텐츠 창작만 10년 넘게 한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믿음 좋아 보이게 인위적으로 제가 연출하고 썸네일 뽑고 이런 거를 왜 못하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작정하고 이 사람 띄워야겠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사람을 휴먼 브랜딩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러면 길이 빠를 수는 있는데 종국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건 담백하고 일상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절제가 있고 그런 정돈된 어떤 인격에서 나오는 일상적 신앙생활의 걸음걸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참 기적이 아니겠는가 제가 모세 이야기 자주 했는데 이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묘사를 했죠 모세가 들면 드라마틱하게 그때 급진적으로 파도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밤새 강풍이 불어서 묻히 드러났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사건을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왜 어제까지만 해도 받아였는데 땅이 나왔다 이렇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딱 오는 순간 야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바람이 그냥 세게 불었던 특이했던 자연현상 그냥 그랬던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기적이겠는가 말씀으로 이 물질계를 6일 만에 정돈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기적이겠는가 자유지를 건드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기적이겠는가 순수한 자유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세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그 땅을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자유지적 순종과 선택이 하나님 보실 때 담백한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된 모습 그대로 아이언맨처럼 하늘에서 도중에 내려왔다면 황제가 바로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피자 같은 말초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3차원전 시 공간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3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담백하고 일상적으로 아이언맨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요색과 함께 마을의 문 고치고 곡괭이 만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종교적인 어떤 판타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담백한 우리의 일상과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이 중요하죠 뭐요? 역사 안에서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피자 조미료를 가미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피자 중독자들의 덩어리들이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구석에서 그냥 이런 얘기합니다 도움되실 분들 도움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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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